2023년 8월 31일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도 연월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혹시 오늘만 사는 사람인가요 일부러 아니면 어제도 그렇고 월화는 종윤영이 진행하니까 좀 이제 정갈하게 하고 수목은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오프닝해서 좀 보여주는 겁니까 아 네 아닙니다 자 2023년 8월 31일 히든풋볼 목요일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광다현입니다 히든풋볼을 월화수목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역시 덕현이와 수빈이 여기에 우리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목요부에 우리에다 한 명 더 아닌가 뭐 근데 세 명으로 괜찮나 데려올 만한 사람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지 모르겠다 이 조합에 맞춰서 한 명 더 아니 그럼 한번 물어보죠 누가 괜찮을까요 우리 멤버 말고 근데 그 원래 목요일은 뭔가 축구 되게 시의성 있는 주제라기보다 우리가 좀 토론처럼 좀 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좀 낫나 아니 그 김간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어 승용이 형 얘기도 나온다 아 권은비 좋다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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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주시면 토니칸 안 되고요 네 토니칸 안 되고요 뭐 승용이 형 슬기 형 원래 이제 히프 때도 워낙에 좀 잘해주셨으니까 문도그 아 그분 되게 저거 보거든요 축구 쪽에 진짜 엄청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빙녀도 있고 아 만년호빙녀 만년호빙녀 좀 재밌던데 옛날에 저희 KBS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 네 아니면 제가 좀 친분이 있는 동고님도 동고님도 아 그 동네축구고수 아 네 손흥민 닮으신 그걸로 이제 동고 다른 동고 생각했나요? 나는 뭔 갑자기 또 추맨 동고 비비빅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이제 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축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마이클 김 코치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느낌이 딱 마이클 김 계약해지 관련 소식 들으니까 어 이거 벤투 관련해서의 색깔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건가? 그쪽 사단에서 일했던 것이랑 이제는 좀 결을 달리하나? 이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벤투 사단에 일했었던 이제 코치 중에 유일한 코치였는데 이제 커리어가 끝나게 됐죠 클린스만 감독화에서 이제 안 하기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체제는 이제 아예 새 출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행보내 네 그러면 마이클 김 코치가 이제 해왔던 게 있는데 대표팀에서 그리고 지난 벤투 감독 있었을 때 감독과 선수단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마이클 김 코치가 영어가 되니까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차들 코치 이야기도 채팅창에 나옵니다마는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주원영 말대로 어? 가교가 이제 필요 없나? 클린스만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런가? 뭐 그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행보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뭐 차들 코치 돌아오면은 그 롤을 정확하게 100% 온전하게 이제 전달이 되고 차들 코치가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대응하는 부분으로는 차들 코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부분 아닐까요? 저는 차들 코치를 원해서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차들 코치를 강력하게 원한 게 아닌가 음 이전부터야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클 김 코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런 소통적인 문제는 차들 코치랑 하는 게 왜냐하면 차들 코치는 어쩌면 독일로로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뭐 그냥 가능하고 완벽하게 이제 양국의 언어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런 차들 코치의 장절도 높게 산 게 아닌가 음 뭐 정확한 내부의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물론 알 수는 없겠죠 어떤 또 뒷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신입이 되게 두텁고 하는 행보마다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뭐 줌으로 뭐 인터뷰를 하고 농담 발표하는데 기자회견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딱 들고 이러니까 네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벤투 감독과 데뷔가 되니까 더 이제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어쨌든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일도했었던 마이클 킴 코치 그러니까 벤투 사단에 몸 담았었던 인물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작별을 하고 새로운 사단에 이제 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것마저는 이제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해왔었던 행보가 있으니까 네 차두리 코치는 오상고 원래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오상고 감독하다가 이제 FC서울 그 이제 뉴스 강화실장을 이제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3월부터 2023년 이제 3월부터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이제 또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런 이제 코치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막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두리 코치는 아예 이제 클린스만 사단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대표팀이 이게 뭐 그 뭐 평가전이나 앞으로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 지금 입장에서는 축구팬들은 불만스럽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러우니까 이게 진짜 차두리 코치 뭐 오상구 어린 선수들 뉴스 선수들 지도할 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완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 트레이닝을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까 막 SNS에도 돌아요 어린 선수들한테 막 자극 이렇게 막 강력한 자극 이런 것보다는 좀 온화하게 하고 이런 아 이제는 우리는 이런 코치 감독들이 있구나 하면서 차두리 코치에 대해서는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뭐 마이클 킴 코치뿐만 아니라 벤투 사단에서 최태욱 코치도 있었고 제가 K리그 현장 중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게 벤투 감독도 직관을 정말 많이 와서 우리 선수들 많이 봤지만 최태욱 코치랑 벤투 감독이랑 따로 이렇게 경기장 따로 가서도 막 많이 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르조 코스타 코치도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마이클 킴 코치도 같이 이제 최태욱 코치랑 이제 해서 현장 만나면 또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넷이 막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은 막 둘둘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아 여기는 실제로 기사는 많이 안 나지만 코치들도 K리그 중말 팔로우 많이 하는구나 물론 막 명단 보면은 새로운 새로운 얼굴의 K리그 선수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발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로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차두리 코치한테 어 바라지 않을까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좋은 차두리 코치가 그렇게 좀 K리그 돌고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뭐 가교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맡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전에서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패를 해요 네 그러면 감독 경질해야 됩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6경기 동안 2무 4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론이 성적 그러니까 저는 성적은 약간 일부라고 생각해요 음 아니 저는 뭐 대표팀 초반 뭐 멤버 바뀌고 감독 바뀌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는 와중에 보이고 있는 행보 자체가 음 너무 사실 우리가 뭐 히든폭불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아니 지금까지 어떤 감독이 이렇게 보도자로 띡 던져서 명단 발표하고 왜냐면 이제 이 선수는 왜 뽑았나요 저 선수는 왜 뽑았나요 그럼 이번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 이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그럼 기자회견은 안 하겠다 음 이런 스탠스로 가버리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음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는데 이 감독을 쓸 거냐 음 근데 뭐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고 네 만약 우리가 경제를 하면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엎질러진 불이다 아 그래도 그러면 2패를 해도 가져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번 평가들은 2패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래도 경기 결과가 좋으면 아 그래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쨌든 축구라는 스포츠는 어 이기면 장대가 아닙니까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오 솔직하게 말한다 두렵다 뭔가 좀 센 얘기인가요 흠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근태와 성적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두 개 다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네 우리 이강인 있고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이제 92년생이다 보니까 언제 전성기가 꺾일지 모릅니다 진짜 이런 황금 세대가 없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근태와 성적만 보고서 지금 만약에 A매치 이번 9월 가서도 두 번 다 졌는데 믿고 간다 솔직히 저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이거는 저는 벤투 감독 그때 당시에 비판과는 좀 다른 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클린스만이 했는데 아시안컵 가서 우승을 해버렸네 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욕한 사람 이상해지거든 우리도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이상해질까 봐 그렇게 세게 못하는 거야 나는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야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사실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면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고 아니 우리가 못 보던 뭔가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벤투 감독 그때는 아시안컵 앞두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령 이제 아시안컵 물론 그때 우승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아시안컵에서 뭔가 그때 이제 8강에 떨어졌잖아요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좋지 못한 성적을 내더라도 월드컵까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고 어쨌든 우리가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과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힘입어서 이번이 진짜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는 좀 저로의 찬스다라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여기서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고 되게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온다 그럼 그때 경질 이야기는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할 건 빨리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아시안컵까지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질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도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친선 경기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클린스만 입장에서도 아니 나는 본 대회 가서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지금 경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줌 안 해 한국에 계속 있어 명단 발표하고 기자회견 해 근데 인상 자체 되게 푸근하고 맨 처음 초반 왔을 때는 되게 막 그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인터뷰 할 때도 그랬죠 아 슈퍼스타는 다르다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는 방법은 안 돼 이랬잖아요 그렇게 행보를 보이면서 평가전에 지금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족장 터질 노릇인 거고 그렇지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도 지금 예정에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튀니지가 이제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그거는 국내죠 네 10월 13일 국낸데 보면 쭉 평가전을 해 못 이겨 11월 못 이겨 뭐 10월 못 이겨 뭐 12월 못 이겨 아시안컵 들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봤을 때 저는 만약에 평가전에서 이 정도로 하는데 만약에 뭐 위약금을 물어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하다면 클린스만을 믿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많이 지고 승리하지 못하는데 클린스만을 믿고 아시안컵을 가느니 차라리 새로운 감독을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둘 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 맞으니까 사실 근데 봐봐 불보드 뻔하잖아 이게 불보드 뻔하니까 답답한 거야 맞아 평가전 이기면 나는 오히려 좋아 차라리 야 저렇게 이래도 이런 식으로 대표팀 구성해도 굴러가는구나 어 뭐 뭐 이기고 뭐 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괜찮아 정말로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전에서 계속 부진한데 클린스만 또 이런 식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하지 않아요 아시안컵의 그 결과가 근데 뻔한데 뻔해 보이는데 이게 100%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말이 좀 어려운 거고 장담은 못하지 그래 누가 장담해 그래서 평가 뭐라고 해야 돼 모의고사 못 봤다고 꼭 수능 망치라는 법은 없듯이 근데 이제 짐작은 되는 거죠 수능도 망하겠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수능 망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못 봤어 아 이 새끼 수능 망했는데 이렇게 못해 그렇지 그 두 달 동안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근데 모의고사가 말이죠 요즘 뭐 저희 때는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수능이 400점 만점이면 몇 점이었어요 뭐 누구 저요 네 정말 진창이었죠 100점 만점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죠 특기생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아 그래 얘는 어느 어느 학교 정도는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여기서 몇 문제가 틀린 거야 어 그렇다면 이 새끼 망쳤어 네 이 새끼 수능 불보도 뻔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면 뭐 수능 칠 때 본 게임에서는 잘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이면 200점 150점 맞아 근데 얘 보고 크으 그래도 너 수능 잘 쓸 수 있어 이런 얘기 나와요 안 하죠 안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게 100%가 아니고 불안함을 우리한테 주잖아 그래 지금 불안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 얘기가 불안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클린스만 보면서 아 이 사람을 우리가 믿고 선임했는데 행보가 좋지 않아가 아니고 원래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러니까 우리도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대표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아니죠 우리는 대표팀이 선전하면 선전할 수 좋거든요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 내면 우리 이스타TV에도 좋아요 그렇지 예 막말로 얘기해서 조별리그 잘한다 16강 바로 또 날라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카타를 날라 건가요 둘이 아니 둘이 한 번에 가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 뭐가 달라 그렇게 말하지마 뭐가 달라 자꾸 그렇게 말하지마 아니 무슨 주체 뭐 히프 탈 때마다 영상 찍을 때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카타르도 이제 1년이 다 된 거야 너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지 그래 같이잖아 아 그냥 두다 해외 가지마 아니 근데 해외에는 가고 싶고 여행을 갈까 나중에 카타르라서 그래 그래요 이번 아시안컵이 딴 데서 했다 뭐 방글라데시에서 했다 그럼 얘기도 안 해요 아니 근데 카타르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진짜 비판적인 스탠스지만 아시안컵까지 클린스만 감독을 진짜 친선 경기 때문에 자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조별리그 잘하고 토너부터 잘하면 당연히 우리 대표팀인데 응원 안 하겠어요 응원 하겠죠 다만 불안함을 주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평가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평가전의 경기 내용과 성적이 기대됩니다 네 기대된다? 궁금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팀이 돌아갈지 궁금한 상황이고 어쨌든 마이클 김 코치는 계약 해지가 됐고 차두리 코치가 전임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짧게 오프닝 토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예 이적 시장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후에 또 챔피언스 리그 또 조별례선 참가팀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전북 현대가 홍콩팀 키치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바로는 전주시에서 전북 현대에게 클럽하우스를 좀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북 현대가 9월 20일 오후 7시에 홍콩 키치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조 예선 1차전 홈 경기를 칠 예정인데 원래 이제 전북 현대는 그 키치 훈련 장소로 전주 종합경기장을 섭외를 했었어요 종합경기장은 아시다시피 원조 전주성입니다 옛날 이제 전북 현대의 홈인데 그 덕현씨가 좋아하는 국밥지 옆에 있는데 아닙니까 아 덕천 바로 맞은편에 있죠 덕천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이제 소규모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키치 훈련 장소가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으로 전북현대에 이제 섭외를 딱 했었다가 이게 전주의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라는 이제 그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생각보다 좀 되게 이름감 있는 가수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규모가 커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되게 좀 재밌는 행사인데 이게 이번에 점프 행사를 하면서 잔디가 이제 훼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구장 뭐 이제 그리고 경기장 이런 게 구단의 소유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대관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콘서트가 좀 개최가 좀 되고 네 근데 이제 전주시류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솔내 생활축구장이라는 곳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여기가 솔내가 붙은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송천동이라는 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가면 이제 나오는 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잔디 상태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곳도 잔디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로 훈련장으로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는 시설관리공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북현대 거잖아요 이거는 전북현대가 투자해서 전북현대가 그 봉동에다 지은 게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봉동 율소리에 있는 게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이 클럽하우스를 이제 훈련장으로 혹시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주겠냐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구단이에요 아니 뭐 친성경기도 아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지금 조별리그 치르는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전주하고 키츠하고 붙잖아요 아 전북하고 키츠하고 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차라리 근처에 있는 다른 팀하고 붙어 전북은 상관없어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운동 몇 시간 하고 가세요 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자기랑 붙는데 자기 클럽하우스를 내달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아틀레티코가 이번에 와가지고 성남 센터 써가지고 성남 센터 되게 좋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아 친선이잖아 그래 그건 친선이고 이렇게 도움 주고 아 성남이랑 아틀레티코도 교류하고 이런 건데 전북이랑 붙는데 그래 인터내셔널 매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말은 집 비워라 안방 좀 내줘라 이 얘긴데 일단 개씹소리고 진짜 제 전북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개쌉소리고 이제 뭐 기사를 참고해보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종이 보면요 16일날 강원FC랑 홈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20일이에요 그러면 키치가 어쨌든 18-19일에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드컵 경기장 와서 16일날 홈경기 실전 경기 치르고 18-19일 키치가 훈련하면 이거 잔지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봐도 뻔하죠 훼손이 엄청 될 건데 이것 역시도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뭐 좀 들리는 바로는 전주시 측에서는 종합경기장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라는 게 대다수 팬들의 여론이고 최근에 이제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입방을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농구 KCC도 그 연구 이전을 한다고 저는 했어요 이미 확정이 났어요 KBL 측에서 부산으로 가요 저희가 이제 뭐 히든풋볼이지만 농구 얘기를 잠깐 한 이유는 전북군대랑 같이 묶어서 이제 좀 하는 건데 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전주 사람이고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KCC 홈구장이 이제 전주실내체육관이에요 KCC가 그거 아니에요? 그 하승진 있고 맞아요 KCC는 허재 허재 KBL 돌아보면 명문구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다우승 두 번째로 많이 한 클럽이에요 이제 농구 클럽 아 그리고 클럽이란 표현을 쓰겠죠 근데 이제 전주실내체육관이 이제 KCC 홈구장이었는데 여기가 전북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한 농구팬이 아닌데도 수업 끝나고 야 오늘 KCC 경기 있냐? 그러면 가서 농구 보고 끝나고 바로 전북대야 술집 거리니까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이런 걸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하드한 농구팬들은 되게 KCC 경기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경기장 이제 1973년 준공이라 너무 좀 낙후가 많이 됐어요 좀 이제 좀 세게 표현을 하자면 솔직히 그 앞에 주차공간 좀 났습니다 엄청 적어요 엄청 적고 선수 대기실 경기장 73년 준공인데 뭐 좋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래됐지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예전에 이제 C등급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KCC 팬들은 이제 전주팬들 어이가 없는 건 이제 새해 경기장에 대한 얘기를 전주시가 처음 했었던 그러니까 처음 얘기 나왔었던 게 2003년 4년 이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주시장이 이제 김환주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KCC 챔피언 따면 NBA급 경기장 짓겠다 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새해 구장에 대해서 이제 놀이가 좀 됐었던 건 2016년에 KCC가 사실 수원으로 연고의전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음 근데 이때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김승수 씨가 KCC랑 KBL 고위관계자를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네 설득을 해요 우리 새구장 짓겠다 아 새구장 짓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3월에 전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총사업비가 522억이 드는 신축경기장 건설 추진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계획은 2021년 착공 2023년 12월 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러니까 기존보다 1400석 정도가 많은 6000석 규모였는데 위치도 전주성 근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우범기 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 농구장보다는 육상장 야구장 건립 무선이다 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농구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거기 삽도 안 떴어요 음 풀이 무성해요 아 원래 2021년 착공이었잖아 어 풀이 아직도 2021 착공인데도 아직도 안 했어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 그 어쨌든 그 약속했었던 전주성 임금 부지에 갑자기 프로여그 2군 구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럼 KCC 입장에서는 더 골 때리는 건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실내체육관이 포함이 돼가지고 2025년까지 경기장을 이제 좀 비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북대학교도 이것 때문에 뭐 욕을 먹는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전북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23년 12월에 완공이 됐으면 이거는 아예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렇겠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됐고 2000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캐시시 입장에서는 완공해주겠다 근데 안돼 뭐 프로여그 2군 구장을 짓겠대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 이제 못 참는다 연구의전 하겠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전주시가 이거 관련해서 본인들 인스타그램에 캐시시를 굉장히 비판하는 아 그래? 게시물을 올렸어요 아니 지금 이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캐시시시 입장에서도 아 기다리면 되겠구나 우리 여기서 농구 잘하면은 아 여기서 좀 경기장도 새로 지어주고 대접받겠구나 라고 했는데 캐시시 입장에서는 아니 뭘 언제까지 기다리냐 너희 23년에 완공해준 다음에 안됐잖아 근데 이제 와서 26년까지 기다리라고? 야 그러면 우리는 25년에 얘네 전북대학교 사업하는데 어디로 가 그래서 뭐 군산으로 잠깐 가가지고 뭐 썼다가 26년에 경기장이 완공되면 돌아와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26년인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서 26년에도 그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속았는데 두 번 속겠냐고요 그럼 캐시시 입장에서는 그 연구지라는 게 확실하게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나 보네 네 그래서 경기장이 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제가 지금 알기로 한 500개 정도 댓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약간 스탠스는 그겁니다 닥쳐 이 X끼다 전주시한테? 네 닥쳐라 니네가 무슨 납작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예전에 전북현대가 그 17세란다 그 2017년에 유시볼드컵 할 때도 한 번 클럽하우스를 제가 알기로는 약간 빌려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전주 사람으로서 전북현대 팬으로서 지금까지 느꼈던 건 전주시 전북현대한테 도움 준 거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사람 전주 출신이고 전라북도 출신이지만 전주시 일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부가 이제 용인 사셨는데 전주에 오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전주는 올 때마다 변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살이가 이제 8년 차가 됐는데 전주에 갈 때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주가 사실 롯데백화점에 하나가 있거든요 백화점 하나입니다 그런 이제 규모 있는 근데 이제 제 전주 사는 지인들 말 들어보면 롯데백화점보다 대전이나 부여 쪽 백화점 혹은 아울렛 가는 빈도가 훨씬 높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행정이 보수적이에요 코스트코 입점도 거절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 뭐 지역 농축산물을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는 여권이 돼야 된다 근데 거기 지금 이마트 들어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또 전주 2시 조선 왕실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이제 쇄국 정책을 일부러 펼치려고 이런 컨셉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전주는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1등 구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그리고 전주 KCC 근데 KCC는 갔어 지금 부산도 전북현대한테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아 나는 진짜 되게 전주시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KCC가 이렇게 연고이진 하는 거 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KCC를 욕할 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광도시로서 매력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장소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경기장 가서도 경기장 티켓뿐만 아니라 뭐 숙박 술 한잔하고 뭐 전주에서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덕현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여기는 행정처리가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 아이템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에까지 이런 영향이 미치고 지금 당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해야 되는 전북현대에 이런 요구를 했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힘들지 않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전주시의 운영이 스포츠팀도 그렇고 스포츠팀 관련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주시를 또 운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망스럽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클럽하우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 전북에게 상대팀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 그 클럽하우스를 내달라 이거는 전북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상황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참가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내 팀 맨시티 아스나 맨유 뉴캐슬이고 라리가는 이제 세비아 포함해서 다수팀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아틀레티코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도 있고요 세리에이가 나폴리, 라치오, 인터밀란, 에이시밀란 분데스 리그가가 미넨과 도르트문트, 라이프치니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있고요 리그왕은 파리생제르만과 랑스 그리고 기타리그가 벤피카, 브라가, 포르투, 페노르트, PSV 짤츠부르크, 셀틱, 스르베나즈베드다, 샤우탈, 엔투어프, 영보이즈, 코페넥, 갈라타사리 이렇게 32개 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조수점을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 조별리그는 픽업독유를 안합니다 네 토너먼트부터죠 네 저희는 토너먼트부터 16강부터 픽업독유를 하기 때문에 조별리그 이거 32개 영어 쓰면서 그 팀 픽업독유를 찍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레전드 방송 하나 있었잖아요 다 어퍼블랑게 용혁! 용혁 방패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었는데 월드컵 때 픽업독유를 아 월드컵이었어요?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브라질 막 이렇게랑 내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수빈이 형이 그때 그랬잖아 내가 한국을 죽였어라 이 얘기했었잖아 하지만 월드컵 가서 죽은 건 저였죠 이번에 16강 픽업독유를 할 때 챔피언스리그 뭐 있나요? 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또 이렇게 압박을 방송에서 주시는 게 용혁 다시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또 한 번 한 거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봐도 재밌어요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세윤주가 한번 등장을 했었고 아 왔다 왔다 세윤주 차라노글로 그거 발언해주는 게 아 진짜 웃겼는데 네 챔피언스리그 안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도 이제 뛰잖아요 토트넘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그게 이제 이번 시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네 뭐 바이렛 미넨의 김민재 선수를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가장 예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생젤르맹도 이제 챔피언스리에 나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좀 빠르게 회복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네 이제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될 거고 이제 셀틱에 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레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그리고 좀 범위가 넓은 이 구역 안에서의 한국 선수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제일 기대되는 건 그래도 김민재 선수랑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를 했었는데 약간 좀 운이 안 좋았어요 에이스밀란 경기였었잖아요 에이스밀란과의 경기였는데 네 2차년에 못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운던벨레가 그지같이 수비하면서 네 네 그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민재가 그때 있었더라면 어 달라졌을 수도 나폴리가 훨씬 더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에이스밀란이랑 나폴리는 후반기 상성에서 나폴리가 에이시밀란 좀 잡기 어렵긴 했어요 음 네 김민재 선수 있었으면 진짜 달라질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1차전도 좀 쉽지 않았고 리그 맞대결에서도 정말 좀 어려웠어요 후반기는 에이시밀란 상대로 나폴리가 음 그래서 나폴리 때 챔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엔 바이렀미넨에서 뭐 좀 더 나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케인도 있고 바이렀미넨 전력을 봤을 때 챔스에서는 어떤 어디까지 갈까요? 전력을 봤을 때 저는 최소 4강 4강? 바이렀미넨 전 최소 8강 어 최소는 8강인데 팬들은 적어도 4강 가야지 만족할 것 같다 어 바이렀미넨? 네 지금 전력을 봤을 때 저는 케인 오면 소는 확실히 그렇다 하고 좀 봐요 음 그러면은 4강을 간다 그러면 예 어 미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레알 그 다음에 멘스티 뭐 아스날 이런 팀과 비등비등한 전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른 팀들 당연히 뭐 이제 아 위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미넨도 저는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하 바르셔 아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DNA 못지않게 저는 미넨도 늘 뭐 조별리그는 쉽게 거의 통과한다고 보고 토너먼트까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뭐 몇 팀 더 있긴 하죠 음 맨시티도 그렇고 어 저는 크게 봤을 때는 네 시티 레알 바이언 어 시티 레알 바이언 그럼 저랑 똑같아요 세 팀 네 이렇게 보고 바르셀로나 강합니다 음 근데 바르셀로나는 차비 감독이 지금까지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음 지난 토너먼트까지도 아니었죠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로파 갔다가 이제 유로파에서도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네 어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일단 토너먼트 레벨 그리고 이런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 세 팀이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팀이 조금 더 고춧가루를 뿌리고 의외의 팀으로 이제 좀 나오느냐 뭐 막말로 이제 1819의 그런 아약스처럼 네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을 주는 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파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초반 경기력으로 보면 많이 힘듭니다 아 그쵸 아 파리는 아 이번에 뭐 은바패 와가지고 또 이강이 없는 가운데 이기긴 했어요 했는데 진짜 어 뭐랄까 그 정말 그 한두 명의 선수에게 네 기대면서 이번에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파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진짜 개막 이후에 또 프리시즌에 파르셀로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또 없잖아요 이게 강팀인가 강팀에 대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은바패 팀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 빡빡한 팀들과 만났을 때 경기력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어 쉽게 좀 예상하기는 어렵죠 아니 파리 랑스랑 이제 최근에 경기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중계했었는데 경기는 파리가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랑스에게 생각보다는 좀 고전했었던 흐름이었다고 저는 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리케 체제에서 지금 전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닥을 잡고 얼마나 자리를 좀 빨리 잡을 것인지가 이제 의문이죠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 시즌에 너무 실망스러웠고 물론 후반기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되면서 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3강 제외하고는 네 사실 좀 비슷비슷한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포트 일부러 적어왔거든요 어 네 1포트가 시티 세비아 바르셀로나 나폴리 미넨 파리 생제르망 벤피카 페노르트인데 여기서도 제일 강해보이는 거는 맨시티 파리 생제르망 바르셀로나의 뭐 더 견이가 이유를 얘기하기도 했고 저는 파리 생제르망은 안 강해보여요 네 어 강하지 않습니다 포트 1이지만 강해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트가요 레알마드리드 맨유 인텔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라이프치 포르투 아스날 있거든요 여기 진짜 까다롭고 여기 강한 팀들 은근 많습니다 아까 뭐 이제 1819 아약스 얘기했지만 맨유가 시즌 스타트는 별로 안 좋지만 1819 때 터나흐가 보여줬던 조별리그와 터너먼트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맨유도 사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네 초반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해외 축구 쭉 보시면 알잖아요 리그 흐름에서는 안 좋은데 좋은 선수들 많은 팀들이 기가 막히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부터는 선수들 폼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저는 맨유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 챔스는 또 몰라 달라요 진짜 달라 포치티노 감독이 있었을 때 결승까지 갔잖아 토트넘도 결승 갔는데 맞아요 네 챔피언스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그러면 그거 이 팀이 우승이다 우승후보 몇 개만 좀 잡아봐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네 안철호티? 어우 벨링홈이 어우 벨링홈? 와 저는 요새 진짜 레알 축구 보면서 박수치고 보거든요 벨링홈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네 송살입니다 벨링홈이 그리고 시티도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음 케빈 데브라이너 결장이 어느정도 저는 복병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바이에르미넨도 바이에르미넨 강한 팀이죠 정말 강한 팀인데 이상하게 이게 딱 챔스 토너먼트에서 만약에 두 팀 붙잖아요 그럼 저는 레알을 고를 것 같아요 어 근데 바이에르미넨 강팀이긴 한데 강팀이면서도 이 몇몇 선수들이 긁히면은 뭐 미친 속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나불이 싸는 이런 민행 경기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답답하죠 너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력상으로만 놓고 오면 레알 마드리드도 어쨌든 쿠르투아가 지금 아웃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밀리탕도 부상이고 네 밀리탕도 지금 부상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케파가 영입이 되면서 사실 전력상으로는 저는 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최전방 지금 비니시우스도 어쨌든 부상이고 한데 어떻게 할까 근데 아 또 챔피언스 리그 레알은 또 다를 것 같고 순수 전력만 놓고 보면 저는 바이에르미네이 더 세긴 세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보다 어 근데 뭔가 이제 또 토너먼트에서 붙으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 특유의 그게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도 맨시티 미넨 레알 마드리드가 3강 근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이 지금 정말 너무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걸출항 9번이 없다면 이거는 중요한 순간에서 한 골이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미네는 양쪽 윙어들이 너무 좀 아쉬운 기복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빠르긴 무지하게 빠르더라 그래서 더브라이너 빠져서 불안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최근에 로딜이 하는 거 보고 그리고 후방이 든든하고 후벤디아스도 존재하고 전방에 홀란드라는 공격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 확률 아 맨시티가 세지 덕배 부상 때문에 떨어진 건 맞지만 확률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맨시티 음 맨시티가 세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바이에르미넨에서 더리우트하고 우파메카노 김민재 3백 아무도 못들어 아 우파메카노는 채미세에서 뚫리더라구요 옆에 김민재가 있잖아요 네 투엘 투엘 3백 왼쪽에 뭐 폰지 있고 앞쪽에 기동력 있고 또 전방에 케인이 있네 좋아 수비 단단하면서 케인이 마무리 이러면서 토너먼트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그림 어떻습니까 그림 나오나요 그럼 나오긴 하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세팅은 이제 좀 강해보이고 조언이 형은 한 팀 꼽으면 저는 방금 미네를 얘기했지만 아 그럼 레알 맨시티 미네를 다 다르네 우리 그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는 맨시티요 하하하하 맨시티가 세 맨시티가 특별한 약점이 없지 않아요? 아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3강으로 우리가 레알 시티 바이언을 이제 꼽긴 했는데 음 아 이게 좀 시티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덕배가 빠져서 줄어드는데 어 로드리 같은 선수가 없어 전세계에 없다니까 음 맨시티가 특별히 빠지는 데도 없고 음 만약에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마저도 뭐 윙어에서 도쿠도 있고 음 이번에 또 이제 울베팀에서 잠깐만 갑자기 이름이 누네스 어 그 데리고 왔고 만약에 잘 연착률을 한다면 이 팀 세지는 거거든 아 그렇지 네 또 누네스가 있음으로써 로드리의 컨디션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펩 아 맞네 펩 그리고 그바르도요로 뭐 왼쪽으로 하고 있고 그바르도요 주황과 왼쪽으로 완전히 책임지고 있고 네 세 그리고 홀란드 건재하잖아 맞아요 무섭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이 맨시티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이전에 레알이 3연패 했었나 네 네 호날드가 정말 잘했죠 호날드가 에이스 시절에 챔스 3연패 한거 아니에요 지단과 한게 그때 호날드 진짜 멋있었는데 아 그때 멋있었지 진짜 멋있었어 확 유벤투스 가가지고 원전가서 오버헤드킹 넣고 아 그거는 아 그랬던데 나 진짜 호날드 좋아했었는데 아 호날드가 호날드가 호성생이었나요 매번 말하면 저는 호날드 좋아했어요 잘하잖아 그리고 중요한 경위에서 꼴 넣는거 봐 제가 레알마드리드 흰색 유니폼의 호날드는 멋있었어요 흔히 말한 간지 그 자체였고 많은 남자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SNS 프로필 많이 해뒀어요 제가 유벤투스 좋아하잖아요 제가 유벤투스나 유캣을 그냥 유니폼 그 유니폼을 좋아해요 흰색 검은색 저 호날두 유니폼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유니폼 안 사는데 호날두 7번 유니폼 있었어요 유베? 유베 그것까지 살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유베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안 꺼낸 지 오래됐습니다 그 유니폼 저 구석이 어디 박혀있습니다 입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호날두 지나간다 호날두 이러겠지 저거 입고 돌아다니면 야 이스타 호날두 저거 입고 다닌다 주원형이니까 이제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겠지 그거 입고 부산 가요 아 그 풀코스 부산 풀코스 그거 입고 그렇습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조별리그가 9월 19일날 시작이 되죠 2주 남았네요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아 챔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는구나 9월 19일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를 새벽에도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벌써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솔직히 챔스가 새벽 시간대 정말 시간대가 안 좋아서 출근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새벽 일어나기 싫다 하다가 챔스 보면은 또 뿌듯해 알잖아요 그게 느낌 알죠 재밌거든 수준이 잘 높은 축구니까 여기가 네 그래서 또 김민재 또 이강희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9월 19일부터 여러분 새벽점을 설쳐야 되는 그런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챔스 조별리그 때는 좀 덜한게 마음이 덜한게 예전에 혼자 많이 봤잖아요 형들은 형들끼리 보고 덕현이가 이제 같이 봐주거든요 아 덕현이 챔스도 같이 보는구나 그쵸 이제 챔스 같이 봐야죠 아 재밌겠다 아 역시 챔스는 야 빈 사무실에서 혼자 챔스 보는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거 혼자 리액션하고 혼자 후토크 찍는게 되게 이제 더겐이랑 함께합니다 덕현이 쿠팡 잘 갔다 왜요? 뭔가 우리 회사에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진 느낌인데 아 그전까지 좀 젖박았었나요? 아 그건 아니고 아이고 또 그전에도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영상 많이 찍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입중계 때 같이 할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아 좋죠 덕현이 라이브 잘하시죠 입중계 뭐 열심히 하고 새벽에 하고 나 그날 오후에는 쉬면 되니까 아 근데 재밌어요 제가 지금 크리스탈팰리스 아스날 경기 입중계 종인영이랑 하고 리그컵이랑 아 카라바크 아 리그컵 맞지? 어 아니 아니 그거는 리그에요 우리 토트넘꺼도 아니 아니 크리스탈팰리스랑 아스날 리그 경기를 하고 첼시 루튼타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플럼 이제 리그컵을 이제 같이 했는데 재밌어요 새벽에 또 이제 입중계 재밌어요 같이 이제 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정식중계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렇지 정식중계에서 그러니까 입중계는 어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플레이 이제 이직 이후에 어 이제 종인영이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이제 쿠팡피디님이랑 입중계 괜찮냐라고 해서 이제 오케이 받았고 저도 이제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여쭤봤어요 이스타TV 입중계 괜찮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입중계는 뭐 많이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입중계의 어떤 스타일이 좀 바뀌었잖아요 좀 그래도 좀 정제된 모습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송국에서 해설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모로 좀 만족스러운 이직이 아니었나 사실 하나 이제 딱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 제주 전북이 원래 이제 쿠플픽이 예정이 돼 있었다가 그게 이제 태풍이 또 이제 북상하는 바람에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쿠팡 그 쿠플픽 데뷔전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조금 미뤄지게 됐고 K리그 중계 네 그렇죠 K리그 중계 제가 현장을 마지막으로 갔었던 게 2019년 5월 며칠이었나 이제 이분이랑 같이 갔거든요 대구 오랜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좀 나가는 기대감을 좀 품었었는데 아쉽게도 좀 미뤄지게 됐고 뭐 입중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다르죠 스토크시티 홈페이지에 이제 배준호 선수 스토크시티 합류했다고 아예 길이 올라왔어요 어 지금 한번 보죠 이것도 라이브의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3분 전에 그 공식 홈페이지 올라왔고요 뭐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가고 이제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스토크시티? 예 지금 채팅창에서는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 하예요? 오 하는구나 아 쿠팡이 해? 예 와 진짜 쿠팡 대단하다 아 그래서 레스터시티 팬이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경기를 보고 있구나 아 이미 쿠팡에서 한다고? 야 진짜 쿠팡 생각해보니까 미터일랑 경기도 하는데 아 아니 근데 배준호 선수 때문에 지금 이불이 챔피언십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 원래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원래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와 난 이 챔피언십을 몰랐어 배준호 선수도 오피셜 뜨는 거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선수도 오피셜이 이제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배준호 이 챔피언십 경기는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거 언제 하지? 저도 이거 배준호 선수 때문에 한동안 스토크시티 경기를 안 보다가 이번에 좀 몇 개 영상을 찾아봤는데 옛날처럼 막 뚝배기하고 이러지 않던데 그거는 이제 토니 프리스 감독 때만 그러고 그거는 완전 특이할 때야 왜냐하면 토니 프리스 감독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스토크시티 옛날 얘기? 아니 하지 말까요? 아니 하세요 해주세요 어땠죠?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스토크시티는 어떤 팀이었죠? 이주원에게 스토크시티란 당시 토니 프리스 감독이 이전에 티키타카 점유율 축구 이런 거가 이제 많은 팀들이 집중하고 뭐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할 때 역으로 갔었던 그런 어떤 전술을 썼었고 그야말로 이제 뻥축구 그리고 로리델랍 로루인 아 그렇지 그렇지 갖고 너무 스로인 길게 던져가지고 그 간판 앞쪽으로 했잖아 도약거리 짧게 하려고 투석기요 투석기요 거친 플레이 점유율을 상대에게 다 내주면서 승점을 따내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토크시티의 중요한 전술이 뭐였냐면 바로 볼이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토니 플리스의 스토크시티는 다른 팀은 인플레이 중에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였다면 스토크시티는 볼이 나가잖아요 본인들의 코너키냐 내지는 본인들의 스루인이야 무지하게 늦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되지 않는 점유율을 요즘 마치면 스토크시티 하고 하잖아요 추가시간 최소 15분입니다 15분 요새 이제 또 뭐 끼카면 10분 넘으니까 다 체크하니까 시간에 그래서 스토크시티가 그런 것마저도 전술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승점 관리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 스토크시티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토크시티 배준호 선수가 가니까 또 스토크시티 옛날 추억도 있잖아 그렇지 그 빨간색 흰색 유니폼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스토크시티가 지금 이제 쿠팡플레이 앱에 들어가보면 중계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아예 있구나 여기에 9월 2일 토요일 오후 11시 예정이라고 나와있어요 바로 데뷔하려나 궁금하네 근데 바로 나오진 않지 않을까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브릭은 누가 중계해요? 그냥 현장음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중계합니다 스토크시티 중계해요? 아 왜 이제 얘기해? 아니 이제 혹시 이제 좀 찾아봤죠 공개가 이제 안 돼있거나 그래서 나도 나는 솔직히 덕현이가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근데 덕현이가 모른 척 하길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채팅창에 이미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황덕현이 스토크시티 경기 배정 들어간 게 무슨 엄청난 큰일이라고 이거를 비밀인가 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나 이거 쿠팡이 실수였네 근데 채팅창에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엠바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저도 이제 혹시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중계일 좀 쭉 보니까 여기에 이제 쿠팡 어플에 나와있는 거야 11시 아니 그게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밝히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올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억울했네 적현이가 조심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조심할 일인가?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어디 이적을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어떤 시즌을 맡았어 얘가 아직 쿠팡 플레이 경기를 한 경기도 안 했어 이러면은 실수한 거지 아니 새끼들어 월급형이 아니고 아니 이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자 저희가 이거 다음에 이제 이적시장 이적시장 이제 엔드라인 관련해서 이제 막 이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이적에 관해서는요 케인 대단한 이적이었죠 김민재 대단한 이적이었죠 그다음 황덕현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 빅3 저 황덕현 봅니다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얘기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그 배준우 선수 경기 중계하면 나도 같이 볼 테니까 우리 나중에 영상 한번 찍자 저기서 배준우 선수 얘기하면 스토클 스티트 영상도 찍고 좋네 좋네요 왜 이렇게 의욕이 떨어져 새끼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10세들이 얘기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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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준우 선수 이제 오피셜 떴고요 배준우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나름이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밸런스가 좋고 힘도 좋아요 이 나이 때문에 어쩌면 잉글랜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저는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시티에서 있으면서 만약에 승격의 주인공이래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챔피언십에서 승격의 주인공 되는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근데 진짜 이번 시즌 볼 거 많다 엄청 많아 바이렛미넨의 파리승제 르망의 또 뭐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의 토트넘 볼 만한데 여기에 챔피언십까지 또 K리그 이번 시즌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챔도 시작하고 아챔도 하고 챔스도 야 이거 잠 못 자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챔피언십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구나 그냥 힘들겠다 왜냐하면 챔피언십은 저희가 이제 팔로잉을 안 돼 있죠 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쭉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씩 봤었던 팀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토크시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상대팀이 펠슨 노스엔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팀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덴마크리그 최근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코펜하겐 이런 팀들 말고 뭐 노르셀란 뭐 실케브르 진짜 생전 처음 보는 팀들을 이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챔피언십도 이제 뭐 베지노 선수 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채팅창에 K리그 입중계들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제가 침대한테 물어볼게요 저희 10층 저희 부스 제가 컨트롤해서 방송할 수 있나요 이제? 아 예 할 수 있어요 이제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일정을 보고 K리그 입중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최소 다음 주에는 K리그를 이제 매주 한 라운드씩 했잖아요 그동안 네 한 경기씩 한 라운드 라운드 한 경기씩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또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K리그 이제 저희가 세트 구성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벽히 완료는 안 됐지만 어 거의 한 70% 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K리그 입중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잉글랜드 이적시장 유럽 이적시장이 하루밖에 안 남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적 이야기를 해보고 이적시장을 정리하는 시간들 그리고 과거의 이적시장은 어땠는지 와 이거 재밌겠다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 과거의 마지막 날 영입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영입이 되는 그 마지막 날 영입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선수가 누구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보면 응 그러니까 좀 이적시장 마지막 날은 보통 이제 깜짝이적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가격적으로 봤을 때 깜짝 와 이제 결국 영입이 됐네라고 했었던 건 그냥 안토닛 정도가 아니었나 음 네 안토닛가 이제 맨체스터네티드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많은 이적료를 이제 또 받고 갔기 때문에 네 네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 외 자원들은 뭐 이제 뭐 오바메양 뭐 첼시 간 거 응 그리고 오바메양은 뭔가 다른 의미로 좀 출력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 자원들은 사실 좀 애매해 좀 악한 집 엔시티 온 거 이제 이런 이제 빅클럽 뭐 아르트르멜로가 근데 아칸지 맨스티는 굉장히 좋은 영입 아닙니까 지금은 와서 이제 좋은 영입이었는데 그때는 아칸지가 어쨌든 좀 불안감이 있는 선수였으니까 음 그래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뭔가 이제 깜짝이적이라고 할만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보고 아 뭐 뭐 오바메양이나 뭐 아칸지 뭐 이런 뭐 선수들은 뭐 굉장히 뭐 빅사이닝은 아니었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제 좀 주목할만한 이적설 같은 경우는 좀 안스파티 브라이튼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로마노가 이제 히어리고를 띄웠고 구매 옵션은 없는데 2024년 6월까지 임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파티에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입지가 어쨌든 뭐 완전 주전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 선수 퍼포먼스는 좀 안좋아졌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부상 좀 있지 않았었나요 부상 있었죠 큰 부상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좀 힘든가 많이 힘들죠 되게 좋은 재능이잖아요 그 파티는 이제 메시 후계자로 엄청난 재능이었잖아요 네 네 네 오 약간 로리델랍처럼 아니 롱팀 롱팀 아니 이빨 뱉은 줄 알았어 인간이 추석기 어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침을 줘가지고 이제 마이크에 딱 붙은거야 네 네 이빨 이빨 날아오는 줄 알았어 네 안스파티 얘기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렐레보 쪽에서 중앙펠릭스 바르셀로나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르셀로나 이제 FFP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칸셀로, 이니고 마르티네스, 이냐키 펜약이 다 묶여있는데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주앙펠릭스 딜은 성사가 될 것 같고 첼시, 아이반토니 음 아이반토니는 지금 뭐 볼퍼 패팅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이제 출장 정지를 먹었는데 네 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선수든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는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테우스, 누네스, 맨시티는 이제 뭐 합의했다는 얘기 이거는 뭐 사실상 발표가 남은 것 같아요 BBC, 뭐 로마누 뭐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첼시는 콜파머도 있죠 지금 링크팀에 네 맞아요 그리고 울버헴튼이 이제 토미도이 림대 영입을 하면서 이제 완전 이적 옵션까지 이제 좀 포함 이제 이적할 수 있는 옵션 조항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데브라이너가 부상이기 때문에 누네스 합류는 맨시티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파머는 지금 스털링이 오른쪽 윙에서 너무 잘해서 조금 뭐 의문이긴 한데 토니도 물론 의문이에요 이 선수를 이제 도박 때문에 당장 쓸 수가 없긴 하지만 근데 토니 같은 공격수 있으면 좋긴 해요 지금 첼시의 팀 상황 봤을 때 근데 첼시가 진짜 얘네도 정리 잘했잖아 그렇죠 아 이번식 여름 시장에는 정리를 엄청 잘했죠 정리 잘했는데 지금 데려오는 선수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뭐 영입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인앤아웃이 정말 많죠 여기 진짜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 들어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저희가 이적 시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했듯이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팀별로 이제 정상 콘텐츠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첼시는 제가 봤을 때 할 얘기 되게 많을 겁니다 나간 선수도 많고 들어온 선수도 이제 많으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뭐 첼시 팬이신 것 같던데 채팅으로 26명 나갔다고 음 아 잘 팔았네 정리를 잘하긴 했네 야 근데 그 첼시는 이번에 경기 보니까 와 진짜 아예 진화신이라고 다른 팀 되는 것 같던데 선수단도 진짜 젊고 불안 요소도 근데 뭐 없는 건 또 아니라서 첼시 첼시는 사실 이제 세 팀이라고 봐야죠 아예 진짜 세 팀이 됐다라고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첼시는 계속적으로 영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뭐 메시지 입장에서는 이제 메시지 팬들도 그 좋아하고 있는 마티오 수누네스 네 이 선수를 데리고 오므로서 메시지 전력이 굉장히 안정돼 보인다 안 그래도 강한 팀이고 안정된 팀이지만 이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더욱더 줄 수 있는 선수의 영입 때문에 메시지 팬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울바헴튼 그 친성경기 전원 주원영이나 맞아요 반 공식 중개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빛났던 건 마티오 수누네스 볼 지켜서 타라팍 해서 전진하는 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맨시티 입장에서도 그 맨시티 팬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 베스트 11의 퀄리티 정말 좋은 팀입니다만 네 덱스를 얘기했을 때 덱스까지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마티오 수누네스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수비 라인에서 그바르디오를 들어옴으로써 풍성해졌고 풍성해졌다기보다는 어쨌든 안정감을 찾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어쨌든 뭐 기본 로드리는 있으니까 수비형 중앙 공격형을 빼고 미드필더 라인을 중앙을 봤을 때 데브라이너가 없는 가운데 선수 좀 꽤 괜찮은 선수가 들어오면은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누네스가 들어옴으로써 로드리까지 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측면에 도쿠 있고 도쿠 되었죠 그 다음에 그 당연히 홀란도 건재하고 그 밑에 훌리안 알바리지 아 훌리안 알바리지 있고 괜찮아요 정말 네 좋은팀이 됐습니다 뭐 더 이상 영입 안해도 될까요? 맨스티? 맨스티는 일단 도쿠 데려오면서 오른쪽 윙이 이제 마레즈 나간건 해결이 됐고 저는 지금이면 꽤 괜찮다 괜찮다 어쨌든 왜 케빈에 브라이너도 돌아올거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덕배의 장기적인 대체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하루 남았어요 이적식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에 남는 이적식장 마지막 날 어떤 선수를 영입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적식장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빅딜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그 선수들을 모두 모두 다룰 수는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이제 모두 모두 다룰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그래도 와 그때 이런 이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런게 좀 있었지라고 생각나는 것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수들이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은 이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제 좀 이제 옛날 그리고 막 너무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또 이제 모르는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000년대 기준을 이제 그걸 좀 잡았고요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선수는 2003년 8월 31일 클라우드 마켈레레입니다 음 마켈레레가 이제 레알마드리드에서 첼시로 이제 팀으로 옮겼죠 근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첼시가 이제 마켈레레 이적 이후에 굉장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이 시기쯤에 로마니 이제 첼시라는 클럽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셜 원이라고 불렀었던 이제 무리뉴를 에 이후에 좀 데려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가도를 달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알마드리드가 이제 그 해당 시즌에 4위를 하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때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마켈레레의 역할이 레알마드리드에서 얼마나 컸는지 앞쪽에서 갈라티코 정책으로 많은 슈퍼스타가 있었지만 뒤쪽에 마켈레레라는 수비왕미들이 없었다면은 그 앞쪽에 있는 빛나는 별들이 더 빛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빛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0304 시즌에 부진했다 그래서 이 수비왕미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즌이 아니었을까 2003년 8월 31일은 제가 이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사실 지금처럼 해외축구를 막 팔로잉을 할 때는 아니어서 그냥 아 이적했고 좋은 선수가 이렇게 갔나 보다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딱 뇌리에 박혀있고 와 대박인데 라고 생각했었던 첫 번째 이적은 이거죠 2008년 9월 1일 호비뉴가 레알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시티로 옵니다 이때 주헌이 형도 축구를 한창 많이 볼 때잖아요 호비뉴 위적할 때도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레알마드리드와 맨체스터시티의 위상은 지금 레알마드리드 맨시티를 갖다 대면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많이 났었던 슈퍼스타인 호비뉴가 맨시티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래는 원래가 아니라 호비뉴가 이적을 이제 9월 1일날 확정을 지었는데 그때 만수르 인수발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때 만수르 이때요 아니잖아 탁신에서 만수르로 넘어갔을 그때 그 증이에요 그래서 만수르 인수발표가 그렇게 딱 나오고 나서 이제 호비뉴 얘기가 나오니까 시티팬들 입장에서는 와 만수르? 오 근데 호비뉴? 이런 느낌으로 된거고 사실 당시에 호비뉴가 좀 더 가까웠었던 클럽은 원래 첼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런던 가고 싶다 호비뉴도 런던에 쓰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첼시 가는구나 호비뉴이 오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오피셜이 떴죠 그래서 그때 첼시가 호비뉴 셔츠 구단 홈페이지에 판단 올라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거 잠깐 공개됐다가 내려가잖아 네 근데 막판에 이제 맨체스터시티로 전환이 됐고 당시에 이제 또 레알마드리드가 크리스타노우날드 영입 때문에 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나왔던 얘기가 호비뉴 플러스 현금 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한다든 등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호비뉴는 결국 맨체로 가게 됐는데 호비뉴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공교롭게도 첼시전이었죠 그때 바로 데뷔골 넣으면서 와 호비뉴 클래스 지린다 그리고 이후 경기에서 좀 좋았는데 시즌을 전체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만큼 충격적인 이적이 오우 없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뉴캐슬도 사우디 자본 들어오면서 아 마치 맨시티고 호비뉴 영입한 것처럼 누구 빅네임 빅사이닝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에디아 감독은 그런 이적 시장을 치르지는 않았었고 저는 그래서 호비뉴 이 이적은 이게 몇 년 전인지 한 15년 16년 전인데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호비뉴가 그 이후에 시티에서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보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맨체스터 시티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만들어진 좀 서막 같은 그런 이적이 아니었나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성사가 됐습니다 호비뉴가 이제 찾아보니까 84년생입니다 39인데 그때 레알에서 뛰고 맨스티로 이적을 했는데 좀 마지막에는 좀 잘 안 좋았죠 초반부의 스퍼트가 되게 좋았고 네 이적 첫 시즌에는 31경이 되어서 14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득점이 맨스티에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즌부터 그래서 밀라누로 이적을 했죠 밀라누에서 조금 뛰었다가 브라질 갔다가 다시 터키에서 중국에서도 뛰고 그 다음에 터키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한 호비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누는 그 추맨 친구 엘라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 이제 맨시에 있었던 이제 엘라누 근데 이제 엘라누가 호비뉴가 오면서 이제 좀 밀렸죠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호비뉴도 그 이후에는 좀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게 됐고 그 겨울이적 시장 얘기도 이제 조금 해보면 2011년 1월 31일에 좀 역사적인 이적들이 생겼죠 이때 앤디 캐롤은 저 엄청난 공격수라고 생각했어요 뉴캐슬에서 앤디 캐롤 나 앤디 캐롤 부자하게 좋아했는데 와 힘도 좋고 빠따도 좋고 앤디 캐롤 그리고 그때 같이 온 게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버풀을 떠난 게 페르난도 토레스였죠 토레스가 이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캐롤의 이적사가가 좀 발발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토레스가 떠나면서 리버풀도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보니까 앤디 캐롤에게 문의를 좀 했었고 약간 연쇄 이동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큰 가격을 주고 이제 캐롤을 영입을 하면서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뉴캐슬에서 되게 촉망받던 공격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앤디 캐롤에게 거는 기대감 사실 수월에스 앤디 캐롤 처음 볼 때는 앤디 캐롤한테 거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물론 이제 수월에스가 LGBC에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캐롤의 임팩트가 그 정도로 좋았고 근데 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루이스 수월에스의 압승이죠 앤디 캐롤은 그때 뉴캐슬이기도 하고 제이애시어로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불려가고 이랬던 상황이었고 수월에스는 에레데비지에서는 원래 좋았고 남아공 때 우리 만나서도 잘하면서 아 이 선수 빅리그 가겠다 했지만 그래도 앤디 캐롤 이적 사과에서는 좀 밀렸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위상만 딱 생각했을 때는 네 뭐 페르난도 토레스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도 이후에 첼시로 이적한 후에 토레스 이제 푸른 토레스는 사실 이제 토레스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가끔씩 이제 본인 빨간 유니폼 입고 리버풀에서 뛰던 영상 본다 근데 어떻게 내가 골을 저렇게 넣었었는지 그걸 좀 기억하기 위해서 보는데 그때 토레스는 이제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후에 이제 폼이 좀 많이 많이 떨어졌지 떨어졌죠 쉬운 것도 막 놓치고 첼시 토레스 그나마 첼시 토레스를 좀 썼던 건 저는 베니테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빨토 때 빨토 금발에 딱 그 머리띠하고 띄웠었던 토레스의 임팩트에는 한참 못 미쳤고 좀 첼시에서 커리어는 그 이후 커리어가 이제 좀 다 아쉬웠죠 페란 도토레스는 정말 정말 제가 좋아했었던 공격수였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음은 또 요리스도 있어요 요리스가 이제 2012년 8월 31일에 이적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전설의 그 미셸 올라스 리용 이제 그 대빵과 다니엘 레비 이제 토트넘으로 대변되는 전설의 그 이적 협상 둘 다 빡센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 빡센죠 이 올라스 회장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4천만 유로면 뭐 한 벤제 막 귀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낙였었던 진짜 유명한 말이지 그 회장이었는데 그 올라스 회장도 이제 레비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다 정말 레비의 협상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쭉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적 마지막 날 돼서야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2012-2013 시즌에는 이제 요리스가 프리델과 이제 경쟁체제를 약간 구축을 했었다가 13-1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이 됐고 그 이후에 2012-2023 시즌까지는 뭐 쭉 토트넘에서 뛰면서 정말 이제 뭐 토트넘의 전설로 좀 요리스는 남게 되지 않았나 네 토트넘은 이 이적은 저는 정말 정말 잘 추진한 이적이 아 요리스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인데 그리고 이제 월드컵 위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리스는 오랫동안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골키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형 이적건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이었던 건 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라리가로 갔고 한 선수는 라리가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왔는데 그 온 팀들이 이제 서로의 또 이제 지역 더비 라이벌이었다라는 게 주목을 받았죠 9월 1일 그리고 2일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이적들인데 첫 번째는 토트넘에서 레알마드리드로 팀으로 옮겼던 가르스베일입니다 가르스베일이 이제 2012, 2013 시즌 종료 직후부터 이적 설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미 뭐 그때 이제 이적은 거의 뭐 성사가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또 이제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가르스베일이 이제 이적을 하게 됐어요 뭐 근데 이후에 레알마드리드에서의 베일의 커리어는 사실 사람들이 좀 저는 좀 갈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르스베일 쳤는데 쳐봤거든요? 네 나무위키에 네 웨이지의 골프 선수로 나오네요 이거 누가 수정한 거야? 웨이지의 골프 선수로 나와 아 그래? 아니 근데 베일이 실제로 그런 골프 이거 하지 않나? 지금 그 뭐 나도 골프 뭐 프로 뭐 한다 얘 골프예요? 어 미국 가가지고 뭐 프로 한다 뭐 이런 거 나도 봤던 것 같은데 기사? 그러니까 베일 골프 선수 데뷔했네 그러면은 골프 선수 맞네 지금은 축구 안하고 골프 하니까 그 정도로 골프를 좋아한다고? 어 그리고 2022년 영국 RNA 골프 클럽의 홍보대사로 또 임명이 됐다고 아마추어 아니 PGA 투어 요게 나왔네 그러니까 프로예요 아니면 지금 프로암 대회 나왔다는 건 보이는데 프로도 맞는 거야? 아니 프로 자격을 따야지 그러니까 프로암 나가는 거랑 프로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프로 그 대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냥 투어에 참여를 해서 프로가 되려면 그 프로 자격을 따야 됩니다 세미 프로 추면 10 상위 호원이라고 하는데 어 축구인데 축구 은퇴하고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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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에 대한 야망이 있네 어 진짜 웃기다 베이 근데 베일의 레알마드리드 커리어는 이제 팬들 이제 레알마드리드 팬들을 이제 먹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뭐 일부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제 베일이 지금 레알한테 해준 게 또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의견을 좀 갈리는 편인데 아 근데 이게 보세요 레알마드리드 첫 시즌에 27경기 15골이거든요 그 다음 시즌에 31경기 13골입니다 리그에서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23경기 19골 그 다음 시즌 좀 부진하긴 했지만 또 그 다음에는 26경기 16골 그러니까 총 봤을 때 166경기를 뛰어서 53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도 있고 그 기억나는 골이 있잖아요 오바이트킥 골도 있고 아 그거 대단했지 클러치랑 나와서 잘한 거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레알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빡칠만한 게 몇 시즌 전이었는데 막 소속팀에서는 부상이라 못 나오고 이랬다가 막 국가대표 경기는 뛰러 가고 막 이래가지고 레알 팬들이 되게 화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월드컵 예선이었을 거예요 웨일즈 때 그러니까 완전 대성공이라고 보긴 힘들죠 아 그런가? 그런 시선이 좀 있죠 되게 갈려요 진짜 이 선수와 함께 리그 우승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도 그렇게 많이 거머졌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먹튀 얘기를 하기 이게 마지막 태도의 문제야 이건 부상으로 공개수 빠진 것도 많았고 그렇죠 아자르라는 또 이제 큰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먹튀 관련해서는 아자르가 독식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주어졌고 어쨌든 당시에는 굉장히 세계의 이적 중에 하나였다 엄청난 선수였죠 아 가리스 베일 왼쪽 파괴했던 건 그러니까 보세요 토트넘에서 풀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윙으로 갔잖아요 윙에 있으면서 그 전 시즌에 그러니까 이적 전 시즌에 33경기 뛰면서 21골 넣었습니다 제가 그 1113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 막 그 베일 거 하이라이트 보잖아요 왼쪽에서 뛰면서 속도로 제치는 거랑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들어서 왼발로 때리는 거랑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빨리 감기 돌린 것 같아 킥도 좋고 속도도 좋고 진짜 아무도 못 막아 그냥 무시무시한 선수였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때 베일이 레알마드리드로 합류하면서 레알에서 이제 떠난 선수가 있었죠 메스트 외질 외질이 제가 봤을 때는 임팩트로는 베일이 적보다 더 전 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때 종윤이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얘는 카토카다 바꿨잖아 카토프사를 외질로 바꿨잖아 되게 좋았었나봐 근데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클럽이 과거에 하이버리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렸고 에미네이트 스타디움을 건설을 하게 되면서 약간 그 선수를 좀 판매하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좀 안 좋았었던 근데 와 이 종류를 이렇게 쓰면서 슈퍼스타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잖아요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근데 외질을 와 이렇게 영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벵거가 되게 좀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뭐 이제 마지막으로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외질 유니폼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스날의 저는 정말 정설적인 이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 빅네임 영입에 꽤나 목말랐었던 그 팬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좀 충족됐었던 그런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적 첫 시즌에 결론적으로 FA컵 우승을 또 이제 아스날이 했기 때문에 그런 외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싸울리게스 얘기도 있네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비교적 최근 소식은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는데 2021년 8월 31일 날 왔어요 사울리게스가 아틀레티코에서 첼슨 이제 임대를 왔고 그때 당시 이제 폼이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앙자원으로 싸울 정도면 이제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나올 때마다 거의 뭐 그냥 부진한 게 아니고 디게스는 그냥 구멍이었어요 어 거의 그냥 패배의 원흉이 되는 플레이도 내가 알고 있던 아틀레티코의 그 싸울이 맞나? 라는 느낌 아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울리게스 선발을 해가서 데뷔전을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해서 저는 싸울을 진짜 좋아해요 네 나는 진짜 좋아했었던 거니까 또 라리가를 많이 보니까 네 그리고 멋있잖아 이름 싸울 싸울리게스 멋있어 근데 와 난 진짜 싸울 그때 꽁 차는 거 보고 꽁! 어 꽁! 네 프로 맞나? 아 진짜? 이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카이세드 급이었나요? 더 심했어요 더 심했다고? 카이세드 솔직히 저는 명함 못 내민다고 봅니다 싸울 데뷔전에 와 그 정도였어? 네 아 싸울 데뷔전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첼시에 약간 미드필더진에서 악성 제고라고 했었던 선수들이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계 중에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바클리 선수를 기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못했습니다 싸울리게스는 그리고 결국 첼시에 있었던 커리어낸에 뭐 보여준 게 없었죠 이제 돌아가게 됐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적승장 마지막 날에 이적하는 선수들을 알아봤는데 이번 시즌에 뭐 있을까요?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이번 시즌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흐라벤베르, 리버풀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쭉 언급했었던 선수들이 결론적으로는 대단한 임팩트의 선수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급의 이적이 있을까? 지금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말고는 콜로무하니, 파리생즈르망? 뭐 있을 수도 있고 엔조도 최근에 2시간 전에 영입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게 보면은 다른 팀들은 다 나왔는데 맨유만 안 나와서 제가 첨언하면은 마샬이랑 카바니도 이적시장 마지막 날이었죠 마샬도 그때 그때 마샬 왔을 때는 근데 초반에는 센세이션도 했습니다 엠드립을 겁나 친하잖아요 아 맞아 다이어 다이어 지휘어, 리넷은 가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다이어가 어쨌든 역제일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였잖아요 역제를 해도 감독이 싫으면 됐어 라고 하면서 소식이 안 나올 텐데 뭔가 이게 뭔가 다이어가 투웰, 다이어 어쩌저쩌저쩌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다이어 바이온 가면 이걸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의 눈이 틀렸던 것인가 갔는데 미넨가서 잘했으면 우리의 눈이 틀린 거야 나는 내 눈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가서 미넨가서 잘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는 봐봐요 다이어 보세요 포치티노, 무린유, 누누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콘테까지 감독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다이어가 계속 살아남았거든 나도 옛날에 중계 때 얘기했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어쨌든 세계적인 감독이 저런 저 선수를 계속 쓰는데 그건 뭔가가 있어서 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추가할 몫이다 인비저블 썸팅이 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있다 우리가 추가할 몫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또 미넨은 간다? 야 이거는 진짜 다이어 무시하면 안 된다 얘 뭔가를 갖고 있다 그 뭔가가 뭐지 그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아무튼 관심이 가는 이적생들이 좀 있는데 이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적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잘 버티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저희는 또 입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축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추첨이 있어요 목에서 금 아 조추첨 저희 라이브로 합니다 목에서 금 1시 이제 바로 넘어가는 새벽에 저랑 종윤이 형이랑 둘이 나오고 그리고 예정은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저희가 조추첨을 라이브로 할 계획이 있겠죠 아 그래요? 내일 저녁이에요 네 내일 저녁에 저랑 수빈이 형이 하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생주기 때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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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